영원한 손 손 긁어달래 등 긁어달래 이렇게 하면요? 응 등 긁어달래 좋대요? 응 좋대 쭈비가 등 긁어주는 걸 좋아해 난 이거 먹고 이제 쭈비랑 놀아줘 손 거기다가 숨기는 거죠? 응 거기다가 숨기는 거야 쭈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쭈비가 말 잘 듣는다 쭈비 앉아 손 손 손 근데 안 가지고 있으면요? 그러면 말을 안 들어 엎드려네 엎드려 서 엎드려 서 서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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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장난감 가지러 갔다 또 놀아달라는 거야 제가 놀아달라고 그만! 그만! 또 장난감 가지러 갔다 지쳤어 이제? 아니야 산책도 나가야 돼 한 존이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야! 우후! 자기 우전 자는 거 숨기려고 하는데 재밌어? 소희 발차기 잘하지? 소희 발차기 잘하지? 뒷발차기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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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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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멍때리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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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머리가 귀찮고 네네 이제는 아님 아무거나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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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찮게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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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